지난주 이번 주 로또 복권 참 관심이 더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소식은 로또 복권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주 로또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인 50명이 나오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제1019회 로또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왔습니다. 2002년 로또 발행 이후에 최다 기록인데요. 1등 당첨자가 많은 만큼 당첨금은 각 4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전 회차에서 2명이 123억 6천여만 원씩을 받아간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인데요. 1등 당첨자가 유난히 많은 데다가 이 가운데 수동으로 직접 번호를 찍은 구매자가 42명이나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번호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에서는 814만 개의 숫자 조합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우연히 당첨 번호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당첨 번호가 과거의 당첨 번호로 자주 등장했던 숫자들의 조합이라서 당첨자가 쏟아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첨은 예HO에 숫자 조합이 가능합니다. 당첨은 하나는 continue의 문을 선택한 사람이 많습니다.